하나 둘 셋 알매라 시작한거 다 선명하게 내 feeling 상상 끝에서 잡은 타이밍 사진 속에 담을 수 없는 내 기분에 놓자 Oh yeah 난 미소에 남아 내 시선 꿈을 꾸는 듯해 Can't believe it Oh you don't know my feeling 말로는 설명 못해 턱 끝까지 올라온 내게 전하고 싶은 말 유난히 더 파란 안물 나를 밀어주는 바람 오늘은 2배드 뮤직비디오 2일차 찍으러 가십니까? 아 지금 책장은 되게 스튜트 있고 약간 레퍼런스는 약간 느와르 같은 느낌인데 노래가 너무 밝아가지고 느와르 갔다가도 귀여워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동작이 네 스튜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왜 잘한다? 아 왜 잘한다? 왜 잘한다? 왜 잘 보기만 해요? 쑥쑥할 수가 있어 이쁘러가요 이쁘러 가도 돼요? 카메라 한 번 더 좋아하나? 둘 셋 네! 가자! 즐겁다! 이 눈도 이 느낌 모든 게 다 떨리는 목소리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할게 들어봐 난 나는 나는 난 나쁘지 않은 today Yeah yeah Maybe it's not too bad 내가 가득 밀려온 light 거기다 와서 paradise Hold on hold on let me introduce myself 결론은 더 말하자면 넌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내 많은 맘에 피어난 너와 씨 유난히 더 바란 내 눈 나를 밀어주는 바람 따라 어쩔 수 없이 다 나를 할 것만 같아 Oh it's not 영화 시점 더 아 저기 또 이거 지금 석화 시점 더 뒤에서 시작할게 좀 보여서 트럭도 뒤에서 시작할게 동아지가 살짝 무슨 느낌으로 반발장만 남길 바람이 있을까요? 잘해 잘해 너무 바쁜다 조금 만지 네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너무 보험인데서 보험이 영업 상황인가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었잖아 하나 둘 셋 아니 밥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안 춥다 아 요즘 보험 잘 나오던가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고객님이 요즘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요즘 날씨 보험이 또 나왔어요 햇빛이 좀 셀 때는 햇빛 보험 비가 오면 비 보험 눈이 오면 눈 보험까지 해가지고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가입 바로 하시면 일단 이제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사실 동의서를 받지 않는 이상 먼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동의서 먼저 복성하시면 제가 계약서를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사기 아니에요? 네? 사기 아니에요? 아 왜 보험사기 전화할 줄 몰라 아 왜 보험사기 전화할 줄 몰라 사격선수 생각보다 좋은 칭찬이에요 생각보다 좋은 칭찬 저 준서랑 한번 사격하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엄청 잘했어요 석하 형이 권총 사격에 써주셨어요 아 나 또 가방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아하하하하하 왜 안돼? 이래! 아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네 가방 결제해요 하나 둘 셋 공개 강속해 방한 대사를 해야지 한국과 너무 소리가 없어 뭘 했는지 말 하라든지 이유가 없다! 나에게 모욕과왕을 줬어. 강석아! 난 나에게 모욕과왕을 줬어. 유영아! 넌 나에게 쏴! 쏘라고! 나 말할 거야. 쏘라고! 넌 나에게 쏴! 목욕비를 줬어. 액션! 아! 오늘 트럭만 앞에 가야 되는데. 진짜. 이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영업 싸우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나한테 별명기 한다고. 되게. 어? 이제 보험사기차 할게. 그럼 바로 편집을 한번 할까요? 또 혹시 칠 거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바빠있죠. 한 번 더 바빠있어. 한 번 더 바빠있어. 2, 3, 4, 4, 5, 4, 5,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1, 2, 3, 4, 5, 7, 9, 10. 와서 사진 찍으라! 1, 2, 3, 4, 5, 6, 7, 9, 10. 빨리 사진 찍으라! 컴퓨터 아예 묻혀 버렸어요. 스메! 형, 나 빨리 사진 찍으라! 포트 권! 라이브 인증인데... 포트 권! 포트 권! 그렇고 호흡 마이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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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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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위하이 투배드 이틀차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 의상과 맞는 세트입니다 바닥은 제 바지랑 똑같고 위에는 또 제 상이랑 똑같네요 준서가 이제 립싱크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넘어포 출연 가수처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합니다 시즌 2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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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왕. 바라고 바랬던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바라고 바랬어? 바라고 바랬던 뮤비 촬영. 이 마무리가 되었다. 래퍼. 어땠어요? 뮤비 촬영. 일단은 두 번째 촬영이 조금 더 청량청량해서 펜션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즈원 게임 연상케 하는 그런 세트와 파스텔 톤으로 엄청 화려해가지고 우리가 요한이를 못 찾겠더라고요. 따라가야 되는데. 비하인드 보시면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오늘 뮤비 촬영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미니앨범 4집 투배드.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저희 투배드 뮤직비디오가 매체 났습니다. 어땠어요? 뭔가 깔끔하면서도 뭔가 즐겁게 촬영을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추웠어가지고 저희 멤버들도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간 좀 놀면서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나올지 뭔가 좀 기대가 되고 보시는 맛이 있을 테니까 재밌게 즐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인사드릴까요? 형이 해야죠. 아니 네가 내 눈으로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안 인사드릴까요? 네. 아니 저도 한번 답변 좀 알아서 해주실까? 안녕. 안녕. 저희 미니앨범 4집 투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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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 촬영 현상이 끝났습니다! 와우 오늘 저희가 뮤비 촬영을 하면서 평소에 전에 앨범들에 속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나 연기도 조금 있었어요. 그쵸. 어, 좀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뮤비가 어떻게나 좀 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제일 위하위스러운 뮤비를 찍은 것 같아요. 제일 뭔가 뛰어놀고 웃기도 많이 웃고 뭔가 진지할 때도 진지하면서 되게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뮤비 퀄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잘 촬영하다 갑니다! 저희 잘 촬영했고 투베드 대박나자! 많이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투베드 대박나자! 안녕! 안녕! 투베드 대박났다! 대박났다! 파이팅!